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아 금요일이요? 네. 근데 끝나봐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도요. 그렇죠. 그래도 잠깐.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금요일 밤이. 다음 날.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금방 눈 뜨면 막. 일요일 밤이잖아요. 네. 진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뭐. 일단 축하드립니다. 목요일이어서 오늘. 네. thanks god. it's a thursday.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뭐 다른 데 외부에서 세미나에서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오늘 갔다 오면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9호선을 탔거든요 오늘. 네. 퇴근 시간에. 네. 9호선 급행을 탔거든요. 네. 아 진짜 제가 타고 다니신 분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전 너무 대단하다고. 가만치 않죠. 그거는 뭐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진짜 힘들게 타고 왔는데요.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럼요. 네. 진짜 하여간 뭐 제가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라고 기원하면서 어제 끝난 시장의 흐름을 좀 봅니다.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어요. 5.27%가 올라가면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뭐 티벳 쪽에 태양광 충전소를 만든다는 거 해서 기사가 좀 잘 나오면서 올라갔는데요. 어디에요? 티벳. 티벳에? 네. 티벳 쪽에. 그러니까 중국 최초로 만드는 이제 태양광 저장 충전소가 되는데. 사실은 좀 예전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중국하고에. 그런데 약간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한 번에 지금 워낙 이제 기사가 없었다 보니까 조그만 조그만 좋은 기사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항하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올라가는 걸 뭐 지금 태양광 충전소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슬라 역시 많이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 움직임 자체가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최근에 올해 신종목들이 조금 약간의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가 물론 충전소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70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티베트에다가 태양광 저장소를 충전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시설을 만든대요.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태양광 업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퍼슬라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선파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태양광 충전소를 만든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걸 할까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2프로님 안 보신 뉴스가 있습니까? 웹툰보다가 못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도 어제 또 다시 한번 사상치고치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미 소비재 테슬라가 포함된 업종이죠. 올랐고요. 금융 올랐고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세계 업종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장 끝나고 금융주에 대한 어떤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데요. 금융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런데 그 테스트를 받아갖고 일단은 그 결론이 나오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아마도 배당이나 자서주 배비에 대한 어떤 승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6월 말에 나오는 그 부분이 하나의 호자가 될 것 같은데 물론 결과가 잘 나왔을 경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혜평원치에서 같은 금융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움직입니다.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또 오늘은 조금 전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원래 38만 건 예상했는데 지금은 38만 건 예상에 41만 1차 건이 나왔거든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조금 안 좋은 건 최근에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이 더더지니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이상이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렇게 인식하면서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사는 인프라 관련해서 공화당과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1조 달러 안팎으로 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또 산업제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리 악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적어도 오늘 하루는 정도는 3대 주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언드비트가 던킨과 콜라보로 해서 판매했던 아침에 판매했던 샌드위치에 거기에 일단은 고기가 아닌 판매했었는데요. 이 소시지가 상당히 맛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거나 이걸 판매하다가 갑자기 판매를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와주면서 콜라보가 깨진 거죠. 던킨과의 콜라보가 깨진 그런 모습인데 소시지 하면 고기 아닙니까 고기인데 이거는 이제 고기가 빠져있는 건데요. 판매 중단의 이유는 판매가 저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혹시? 맛 없다면서요. 비언드미트가 만든 고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럼? 정석 공장님들 10번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보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사실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국내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했는데 이걸 이제 먹어보면 이게 고기가 들어있는 거냐 아닌 거냐 실제 고기 소시지 맛과 어떤 체계가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먹어본 분들은 딱 먹어보면 대부분 압니다. 이게 진짜 고기에 들어간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성 고기를 만든 건지 대부분 알고 있고요. 이 향도 그렇고 육즙도 없다 보니까 일단 먹어보면 솔직한 얘기가 아시는 거죠. 이게 비언드미트 거구나 하면서 일단은 정말 고기를 고기의 풍미를 아시는 분들은 다시 안 사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원래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림 이미지를 보시면 하나의 어떤 형 뭐죠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콜라 두 개 갖다 놓고. 네 펩시. 네 그렇죠 그렇게 비교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굉장히 이견이 분분하고 또 어떤 사람 뭐가 좋다고 하고 있지만 솔직히 비언드미트의 맛은 주로 맛이 없는 걸로 판명이 돼서 일단 제품이 안 팔려서 콜라보가 깨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언드미트의 주가는. 그래서 비언드미트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네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갖고요. 뭐 잠깐 빠지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어쨌거나 저한테 맛을 물어본다고 그러면 맛이 없는 음식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환경을 지킨다는 이유로 탄소배출권이 주어져서 그거 팔고 돈 벌잖아요. 네 그렇죠. 비언드미트도 비언드미트 덕분에 소를 덜 길러도 되고 소를 덜 길러도 되면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적을 테니 비언드미트도 탄소배출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소배출권을 그러네요 말이 되네요. 테슬라가 탄소배출권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차를 만들면 너희들 전기차 타느라고 휘발유 경유차 안 탈 테니 탄소배출이 적어진다. 네 그렇죠. 이거 가져라 하는 상상 받아라 하는 것처럼 비언드미트도 그렇고요. 네 비언드미트도 사실은 그렇죠. 비상장 회사지만 당근 같은 회사도 당근에서 거래해서 선풍기나 이런 거 사면 선풍기 새로 안 사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면 탄소배출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거 계산해서 주면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겠네요. 이런 회사들은 탄소배출권만으로도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탄소배출권을 이런 식품회사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느 회사를 주는지가 꼭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여도가 설명이 되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제가 오늘은 강남 쪽에서 오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더아머에 대해서요. 코엔이 베스트 아이디어라는 사실상 매수입니다. 매수는 제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더아머에 대한 실제 좋아지는 부분이 딱 하나인데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2018년 6.5% 2019년 7.4% 작년에 8.9%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요. 상당히 기업에 대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상당히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언더아머 좋아하신 분들은 이익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 상당히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7월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충분히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언더아머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지났거든요. 언더아머 정말 어려울 때는 지금 보시는 건 주가가 10달 미만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더 떨어질 때가 코로나 때입니까? 네. 코로나 때였고 또 이제 북미 쪽에서 거의 판매가 안 됐거든요. 다시 한번 북미 쪽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고 있고 실제 판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케빈 플랑크 초대 회장이 그분이 사실은 친 트럼프 인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기 농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농구 선수. 3점 슛 잘 던지는 선수. 알아요. 이름을 생각 안 나죠. 누굽니까? 갑자기 누구죠? 그분이 참 있는데. 그분. 그분이 사실 언더아머의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과의 어떤 케빈 플랑크 회장과의 어떤 그런 굉장히 불협함. 왜냐하면 또 그분은 되게 싫어합니다. 트럼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불협함이 나머지 주가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또 그분도 그만두고 그분도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지금 현재는 분위기 좋고요. 그다음에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언더아머의 최악의 시간 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판 커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분인데요. 그리고 캐시우드 arkk etf에서요. 코인베 수식을 어제 21만 4718주를 매수하면서 이게 사실은 어제 보니까 평당가가 222달러인데 거의 바닥에서 샀더라고요. 지금 코인베스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신저점 물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어쨌거나 상장하지 얼마 안 됐지만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캐시우드가 계속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arkk etf에서 3.45%로 보유순위 10위의 랭크가 될 정도로 많이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수량은 360여만 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캐시우드나 arkk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다른 건 다 사치하고요. 되게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빠지거나 아니면 그러면 계속 더 사서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잘 되겠지만 하여간 지금은 주가 빠질 때마다 더 사서 모으고 있다. 코인베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코인베스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굳이 비트코인이 빠진다고 해서 코인베스 주가가 빠지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거래가 많이 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빠지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거래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예를 들어서 그 비트코인을 갖고 결제수단 쓴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혹시 주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 거래가 감소할까 봐 코인베스가 빠지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토르라는 게 있고요. 위니바오가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캠피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토르하고 위니바오의 주가가 최근에 좀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1억이나 하는 몇 천만 원짜리의 캠피카를 달고 다니는 게 좀 있으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중고의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많이 안 팔릴 것 같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사실 다 나가면 경치가 좋고 텐트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굳이 이렇게 1억짜리 차를 뒤에 달고 다니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빠지는 거에 상당히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브런스 위익은 뭐냐면 이거 이런 모터포트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인데요. 어쨌거나 모터포트라든지 아니면 캠핑카가 상당히 잘 팔리는 바람에 주가가 다 급격히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의 세 개인데 지금은 약간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나오는 그 주가의 빠짐은 안 좋은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 토르라든지 위니바오를 보유하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천천히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이번 실적이 정점이다라고 하고 있는 우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멀리서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브런스 위익은 저희가 이건 인지조화가 안 되죠. 한국에서 이런 거 모터포트 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캠핑카나 모터포트라 제 눈에는 똑같은 종류로 모터포트가 훨씬 비싸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행주 항공주의 대척점에 있는 업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만약에 일상으로 리오픈이 간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정점을 찍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서가 조금 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리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딱 저 취급받고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제조업은 더 좋았는데 내구대도 늘어나면서 다시 좋아지면 사람들이 한국산 만들어서 사겠나? 그렇군요. 딱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조금 그렇고요. 사실 위니바구는 과거 10년 전에는 파산 직전까지 갔던 기업이었거든요. 거의 안 사다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진짜 황골 탈퇴한 기업인데 약간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라엘릴리의 알치아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FDA로부터 획기적인 치료법이라고 지정을 받은 거예요. 지정. 승인 지정받았고요. 이 지정을 받은 이 기업은 앞으로 신속하게 개발되는 것들. 그다음에 개발 잘 되면 승인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전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도난에 맙이라고 하는 도난에 맙, 아두카도 맙. 이게 맙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맙이 들어가면 알치아이머병의 치료제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끝에 맙으로 들어 끝나면. 어쨌거나 도난에 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가 지금 오늘은 7.3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역사 최고치로 지금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어떤 경쟁 구도로 가는 모습이 확연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바이오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바이오제는. 서로 시장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알츠하이머 아두카드 마브르 유명한 바이오제는 똑같은 퍼센트로 빠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이네요 시장은. 진짜 극과 극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올라간 만큼 빠지고 있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에 대해서 누가 더 1등 기업이냐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승인은 바이오제는 먼저 받은 거고 일라이 릴리는 일단은 패키지의 치료법으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일라이 릴리에 알츠하이머 치료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분도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제가 보기에 오늘 헬스케어 쪽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두 가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면서 빽빽한 전철에서 제가 두 가지 보고서 읽었는데 다 델타 변이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골드막사스 보고서는 뭐냐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로 EU에 대한 여행 제한이 7월 말까지 지속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의 다음 분기 GDP 전망치를 0.1%, 0.2% 하향 조정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델타 변이가. 그러니까 이게 3차를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도 델타 변이가 지금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됐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델타 변이 봤더니 이게 인도에서 만들어진 변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혜피문거 측에서 미국의 확진자의 현재 30%가 델타 변이다 하고 통계가 나왔고요. 이게 35일 이내에 미국 전역에 퍼질 것 전망하고. 왜냐하면 이걸 영국의 어떤 속도를 같이 파악해서 미국의 속도를 같이 파악한 건데 봤더니 35일 정도면 미국 전역에 델타 변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2차에 대한 접종자 수가 88만 명 찍으면서 상당히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코로나가 독립은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속도가 느린 게 겹쳐지면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이게 커진다고 그러면 3차 확산, 4차 확산까지, N차 확산까지 커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저는 델타 변이가 좀 간단하게 봤는데요. 오늘 보고서 보니까 상당수의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부분 걱정하는 보고서였으니까 이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백신 맞으면 그래도 괜찮다. 화이전은 오늘 발표했어요. 그냥 우리 거 맞으면 큰 상관없다고 했는데. 돌파 감염은 안 생기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영국도 다시 한 번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 맞은 분들끼리 막 번져가니까요. 맞습니다. 확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금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 상당히 좀 우려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빨리 보겠습니다. 아까 일랄릴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넘어갑니다. 엑센추어는 뭐냐면 엑센추어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펜 같은 기업이 있거든요.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인데 여기 나오죠. 지금 현재 디지털 서비스 같은 그러니까 지금 많은 회사가 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거나 할 때 전산화시킨 걸 많이 했거든요. 이 기업도 똑같이 그걸 도와주는 기업인데요. 이게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2.40이 나오면서 17센트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해서 어닝 가이던스까지 좋아지는 3박자가 다 맞는 모습이죠. 주가는 4.3%가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라이트에이드. 라이트에이드는 약국 체인점인데 1등 약국 체인점은 CBSS고요. 2등이 월그린프치 월라이언스 3등이 라이트에이드인데요. 이 기업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이 매출이 조금 예상치를 못 미치면서 주가가 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에 올리브가든이 있나요? 있을까요? 올리브가든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체인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올리브가든. 올리브가든을 갖고 있는 다른 레스토랑이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역시 2.03, 1.79 대비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답니다. 지금 매출도 역시 90.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아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KB홈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주택건설업체인데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폭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한 4%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컴캐스트가 상당히 재미난 기사가 내보냈는데 제가 이걸 자세하게 좀 봤는데요. 컴캐스트 밑에 뭐가 있냐면 mbc 유니버설 그다음에 cnbc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과 함께 비디오 스트리밍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비약금 cbs하고 붙이든지 아니면 로커를 인수해서 한 번 또 판을 키우든지 이런 쪽으로 한 번 고민해 본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꾸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야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계속 얘기했지만 비약금 cbs가 됐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스트리밍 업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업들이 지금 합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얘기 중에 있는 거니까. 비언드미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식물성 소재지가 안 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gp모건 체이스가 얘기한 건데 어쨌거나 판매 조조 때문에 일단 콜라보가 깨졌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mgm 리조트는 이제 코로나 끝났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mgm 리조트에 대해서 도이치뱅크에서 보유해서 매수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주가도 2.3%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러트리는 한국의 다이소 같은 기업인데요. 오버웨이 그러니까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의견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달러트리가 상당히 잘 나갔던 기업인데요. 지금은 이게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달러트리가 사실은 천원 샵이에요. 한국으로 치게 되면 다이소 같은 기업인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임금에 대한 상승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걸 반영 못 시키는 거. 왜냐하면 1달러에 얼마나 거기다 붙이겠습니까?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스란히 달러트리가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직 급격하게 실적이 안 좋아질 만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업들 기사를 봤고요. 지금 장출발 했네요. 잠깐 장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500은 0.51%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다우드 0.50% 올라가고요. 나스닥만 0.65%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에 대한 배당 인상. 그다음에 자세점에 비해 확대 이런 것도 기대감이 있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하루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으로도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걸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아직 멀었어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한번 맵을 또 볼 건데요. 맵을 보시게 되면. 좋네요. 좋습니다. 확연하게 색깔이 또 녹색이죠. 녹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오늘도 2.2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0.45% 아마존 0.65% 해서 아마존은 아마 내일 정도 가면 역사 최고치 주가를 한번 밟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이 릴리가 지금 8.17% 올라가고 있고요. 이 기업 명은 안 나오지만 빨간 게 하나 보이잖아요.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바이오젠입니다. 바이오젠은 조금 하락폭을 축소한 모습이네요. 5.23%로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름모리스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요즘에 필름모리스에 대해서 니코친에 대한 상당히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담배 회사 쪽으로 조금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요즘에 담배 끊는 분위기 아닙니까? 뭐 어쨌거나 피는 분들은 걱정스러운데 니코친에 대한 어떤 함량에 대한 강화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색깔이 그냥 다 대부분 다 옅은 녹색을 뜨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오늘 하루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아마존이 사상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 한 1% 남았습니다. 약간 남았어요? 네. 거의 왔죠. 거의 다 왔고. 애플도 애플로는 조금 더 가야겠지만 지금 이제 애플과 아마존만 가면 지금 마이크로스프드 사상 최고치고요. 구글 사상 최고치 페이스북 역시 사상 최고치기 때문에 아마존과 애플로만 가면 빅테크 정도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애플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아마존은 내일 정도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 주식이 계속 좋게 보여요. 미국 주식 좋아 보이죠. 오늘도 제가 세미나 했습니다만 미국 주식이 아니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이 실적 좋지만 제가 보기에 미국 주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도 그렇고 보게 되면 항상 주도주가 있잖아요. 주도 업종이 있고 국내 같은 얘기고 그런데 이걸 전세에 글로벌을 친다고 그러면 이 글로벌 증시에서 주도주는 미국 주식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안바니엘 끌고 가고 또 테슬라 끌고 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올해 정도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가 있지만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물론 제가 미국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벌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미국 주식에다가 가시면. 그 답은 좀 찾아주셨습니까? 어떤가요?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 미국 회사가 강한 이유. 미국이 강대국인 건 알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미국 기업이 혁신을 잘하거나 좋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은 없죠. 그런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강대국이라서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 있어야 우리도 좀 배우든 따라하든 본받든 하죠. 나라가 강대국이어야 기업이 좋다 그러면 강대국 순서로 주식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강대국이라는 걸 떠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코머스의 1등 기업이 어디 누굽니까? 알리바바입니까? 아마존이잖아요. 전기체 1등이 누굽니까? 테슬라 아닙니까? 사실 자율주의까지 본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다 1등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플도 솔직한 얘기로 스마트폰의 거의 강자 아닙니까? 다 그런 거. 페이스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솔직히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 여러분도 유튜브 아니면 요즘에 거의 광고 안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어떤 국가의 강세. 물론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어떤 팩 공급은 맞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 순수한 기업을 갖고 좀 나라별을 세워놔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주도주가 될 만한 훌륭한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그게 하나의 미국 주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원인이. 원인이? 왜 미국 기업 잘하냐. 영어를 하면 기업이 잘 돼. 그러면 영국 기업도 잘 돼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뭘까요? 그거는 참. 저한테면 어려운 질문 하시죠? 그거 알아야.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물론 단점이 있으면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만.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요. 왜 테슬라가 1등 기업이 됐을까. 아마존은 왜 1등 기업일까. 왜 1등 기업들은 미국에만 모여 있을까. 네. 다 미국에 있을까. 그런 거. 그런 거를 한번 전문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미국 기업 1등 인가. 다음 내일 제목을 한번. 그게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 아니면 안 되는. 미국 아니면 안 되는. 안 되는 팩터네 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해자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볼 것 없이 그냥 미국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그 해자도 다른 국가나 시스템이 추월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는 우리가 구르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도 미국 분이고 상당히 하워드 막스부터 다 웬만한 잘나가는 분들도 다 미국 분들 아닙니까? 참 희한하죠. 또 마크 주커버거는 젊을 때부터 뭔가 좀 큰일을 냈던 젊은 사업가들도 전부 다 또 미국인들이고 미국 안에서만 그런 분들이 태어나는 그런 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진짜. 어떤 환경이 좋아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차이가 나서 혹은 실리콘밸리에 자금이 잘 몰리니까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실리콘밸리에 자금이 잘 몰리는 이유는 미국 기업이 혁신기업이 많기 때문에 몰리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혁신기업은 미국에서만 나오냐는 거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물론 정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기도 웃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튼 제대로 하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상황으로 보게 되면 미국 주식 투자가 해외 주식에서 한 70% 차지하는 거 아시죠.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을 통해서 해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올해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현재 글로벌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국내 주식 하시면서 그냥 한번 알아보려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꼭 한번 미국 주식을 시작해보는 해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 프로님 맨날 말씀하시지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자라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미국 주식 올해 꼭 시작해보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S&P500 종목을 출발해보시면 저는 상당히 좀 올해 좀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치면 예를 들면 미국에 몇 개 회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다 정말 정부가 제값 주고 미국처럼 사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좀 주세요 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볼 만한 것 같고요. 돈 주고 사야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한테 내일 물어보래요. 그럼 물어보시죠. AI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도 좀 남고 목요일이고 해서 쓸모없는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장호석 본부장님도 체력 잘 비축하셔서 금요일 저녁까지 무사히 보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아침에 3프로TV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가르쳐주시는 장호석 본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